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분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사의 1년간 결산을 위해서 지금 시간에는 개정과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관리하는 회사를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해주는 업무가 세무사무소의 역할입니다. 담당을 처음 맡았을 때는 정리하는 절차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시면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개정과목 정리를 검토를 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7번째 거래처 원장의 잔액을 각 개정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예상 매출금과 예상 매입금, 자산부채 이런 개정과목을 잔액을 확정해서 마치는 작업입니다. 통장 업로드를 하다 보면 우리가 통장에 보면 대표자 성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예상 때 잔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주는 이유는 자산부채는 차기 이율로 되는 개정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예상 때가 정리되지 않으면 가지급금 발생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대체분계인데요.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한급세액을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정리하는 과정은 다시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검토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홉 번째 학계 잔액 시산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계 잔액 시산표의 매출금액을 확인하고 매입 매출장의 매출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고정자산 매각 등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매출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업태의 종목에 따른 각 계정과목을 검토하는 과정인데요. 만약에 수출입 회사가 수입을 하고 있었다면 수입 온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조회사, 건설회사는 제조경비, 건설경비 등을 각각 분류를 하고 이렇게 계정과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계정과목을 정리하는 과정은요. 보험료는 원장에 보험료 기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 여부를 기록을 하고 세금과 공과 등은 세금에 관련된 비용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을 기록을 하고 이제 기록을 해놓으면 세무조정 시 참고사항이 됩니다. 그 외에 계정과목도 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계정과목 원장, 이게 계정별 원장을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뭐냐면 전체 계정별 원장에 102에서부터 999 코드를 걸어놓고 계정별 원장을 전체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과정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다 정리를 하다 보면 이 계정과목에 중복금액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통신비가 두 번 중복이 됐다. 그러면서 딱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중복금액 삭제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계정과목을 검토하는 이유는 직전 연도 비용과 당의 연도 비용을 검토함으로써 빠뜨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제조경비와 일반경비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제조경비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복리후생비도 인건비 쪽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일반경비, 어떨 때는 제조경비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회사 등록의 업태 종목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정과목 잔액 정리를 하고 난 뒤에는 다음은 결산 마감 정리를 하는 업무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산 준비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희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